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표 흥분동부 입니다 오늘은 원형 통발에다가요 사람이 먹는 두부 입니다 미끼를 사용해서 계곡 목구를 잡아 볼 생각입니다 궁금하시면 저와 함께 가보시죠 레츠 고 여기는 일급수 계곡입니다 오늘 통발 포인트 가요 하나는 저쪽 고기 잡는 포인트 있습니다 저쪽 가애로 통발을 하나 놓구요 하나는 거기에 보시면 요거죠 가 돌멩이 쪽으로 통발을 놓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사람이 먹는 고소하고 영양가 만점인 두부 입니다 두부를 이용해서 계곡 목구를 잡아 볼게요 먼저 양팥자루 있습니다 양팥자루에 어 요 사람이 먹는 두부 입니다 두부 이거 갖다가 안싸면은 계곡이 오염되니까 이렇게 양팥자루에 쌓아갖고 미끼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정말 고소해요 끈을 묶어 줍니다 끈을 묶어 줍니다 끈을 묶어 줍니다 일단은 그냥 넣지 마시고 이거를 돌로 이렇게 이겨 주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보수하게 자 첫번째 미끼 완성 됐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미끼가 완성 됐습니다 자 이렇게 원형 통발 입니다 자 보시고 먼저 미끼 두부 넣구요 양쪽으로 돌을 넣어 주십시오 자 첫번째 통발 첫번째 통발은요 저기 보시면은 더 가해 쪽으로 저 얼음 위쪽으로 통발을 넣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 좋다 자 시청자 여러분 첫번째 통발 설치했습니다 자 두번째 통발입니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두부 미끼 넣구요 자 돈을 양쪽으로 넣어 주십시오 자 두번째 통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 오우치 오우치 여기 보시면 그 이 요것처럼 돌 편편한 쪽으로 통발을 넣겠습니다 그냥 쉽 던지지 마시고 수평을 맞추십시오 자 던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다시 얼음이 쏘았고 아차 딱 이렇게 던진 상태에서 이렇게 바닥에 수평이 맞춰져져야만 고기가 들어옵니다 자 요 끈을 넣구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통발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보시죠 보시죠 정말 이런식으로 통발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내일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제 저녁때요 제가 고소하고 맛있는 두부를요 통발 하나에다 넣고 개구목을 잡으려고 통발을 두개 설치했습니다 여기 하나 하나구요 하나는 저쪽 두개 설치했습니다 한번 걷어볼께요 자 물을 바꿔 자 물을 바꿔 자 갔다 오겠습니다 자 한 백만 잡았어 하하하 자 요거는 이제 두번째 통발입니다 요거는 이제 두번째 통발입니다 요거는 되었구요 자 여기서 오우 들었네 두목미끼로 고기가 들었네요 자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볼께요 자 보시면 요거 첫번째 통발입니다 아 요거 바위 밑에 있는거 자 빼구요 두부 빼고 두부 미끼 자 보십쇼요 몇 마린가 많이 안들어갔어요 자 쏟아볼께요 몇 마리 잡은거야 그것도 많이 잡혔네요 이게 하나는 이게 보시면 갈견입니다 갈견이 오우 요 꺽지 아 꺽지 요 꺽지 그 다음에 요 퉁가리 요요 퉁가리 요거는 돌고기 하나 조그만건 자 두번째거 또 쏟아볼께요 몇 마리 잡은거야 한 다섯 일곱마리 여섯마리 여섯마리인가 일곱마리인가 여섯마리 두번째 통발 자 똑같이 쏟아볼께요 자 두부 미끼입니다 놓고 돌 빼고 자 요거 보시죠 뭐 오우 다 빼네 많이 안들어갔어 그치 한 백마리잖아 세 마리 정도 쏟아볼께요 자 자 억V 여섯마리 아 깍게 잡습니다 이 이 2월달 정도 되니깐 먹이 왔던지 하려고 이 피렘이나 달걀이 같은거는 고기가 더 들어와요 제일 먼저 잡히는게 일요스 계곡에서는 충가리가 통말로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알고 계십쇼 자 오늘 이 고기를요 먹지않고 저런다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생할 때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통말로 놓고기 잡았는데요 오늘은 다 저런다 방생하겠습니다 자 요 충가리 달걀이 꼭지 가죠 여러분 자 꼬쳐요 자 끝으로요 조영상 시청 감사드리구요 구독 좋아요 가평풍문동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